무한군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.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,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.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 계약 등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과 전단지,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읍면사무소에서도 개정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.